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 힘없이 우리 북극에 계시는 우리 언니 오빠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라보니 이런 거 더 있다 줘도 있는데 벌써 좀 어떡하나.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신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하시지 못해 오디여 불쪄한 이 자식이 생존에 지은 짓을 끊으려 없긴 일입니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나요? 이 딸 따로 나라가 전부 방받고만 달려가서 우리 언니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똥순이가 오늘도 북극에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열심이 사는 우리 딸 똥순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하늘에서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송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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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도로 십랑을 굴리시며 송아리 송아리 퍼도로 십랑을 굴리시며 고생하시며 고생하시며 어머니 어머니 드디어 이 세상을 내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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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살여 겪네 아니 엄마 이런거 안 줘도 된다 나는 오늘 우리 어마 아버지가 박수치면 박수 먹고 살아요 엿장 사는 엿 먹고 사는데 언니 이런거 안 줘도 된다니께 아이구 열심히 살게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게 돼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우리 18일날 놀러가는거 알지요 똥순이도 가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봐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정말 날씨도 딱 받아주잖아요 아니 비도 안 오고 얼마나 날씨가 좋아 시원하고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없네 이 국구에 오니까 우리 집에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곳에 오니까 모기가 있어 아휴 엄마 아니 오라고 오니 이런 거 안 돼도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더니 자꾸 갖다 주노 아휴 똑순이가 안녕하세요 똑순이가 그래도 대구에서는 알아주잖아 아침마당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오라비하고 근데 오라비가 원정 갔어 너무 바빠가서 똑순이 내버려버리고 그래서 나도 오늘 국구에 와가지고 우리 언니들하고 또 같이 신나게 놀라고 내가 또 너무 떠들면 재미없어 신나게 또 뒤에 또 예쁜 언니 멋진 오라버니 나올 때 박수를 많이 쳐줘요 그래야 똑순이도 더 많이 쳐줘야 돼 그래서 즐거운 시간 우리 끝날 때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알리큐 감사합니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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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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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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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밝은 사람이 이렇게 해 그는 사람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깨로 나무 박선순이 옥둑길을 일찍아 느껴 금속길을 가만히 느껴 누가 상상의 집을 짓고 옥둑칫고 오셔 나라 천육만년을 살고 다 몰렸더니 모두가 나를 버리네 수고! 수고! 진짜 한 장을 들고 놀니 이 선에 계신 우리 마음으로 옥둑길을 가른다 진짜 한 장을 들고 놀니 이곳이 단순의 영어들 천육만년이 없었냐 진짜 한 장을 들고 놀니 단순의 하루만 더 커서 저자 하나는 사자 한 장을 들고 놀니 자주 밝다 기만하자 너무 하루가 늘렸구나 오자 한 장을 들고 놀니 온도둑界 천육만년이 없енти 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유자 떨어져던 이 남편을 알았다 울고 난 흘렸구나 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고 난다 허거허거려 누군에게나 보일구나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웃는 오지마 웃는 손이 살짝 흘렸구나 울고 난 흘렸구나 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구박받던 이 놈이니까 동물쓰고 난 흘렸지 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고 난다 허거허거려 칠고 난다 허거허거려 칠고 난다 어머니 어머니 칠고 난다 이 세상이 구달이 구달아 누구에게 원망하자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 있으면은 잘난 사람도 없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영역의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이나 못할 뻔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있어 모든 일을 생기치고 썩어서도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행운 기부시기를 여기에 있는 똥소리가 피나와이다 남양이 다불 반세 보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북부에 계신 언니 오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115살까지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앵컬은요 시골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데